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폭탄 수준만큼 커졌는데요. 과연 금매물은 나올까요?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제대로 보여드리는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공시가격이 아주 많이 인상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가 금매물로 빨리 처분할 것이라는 일부 기사도 있고요. 또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 1,383만 호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가격은 결정된 가격은 아닙니다. 매년 4월 말에 결정고시하는데 작년부터인가요? 한 달 전에 미리 발표하면서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소유자분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분들은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가 있고요. 이 기간 안에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취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공시가격 확인 가능하고요. 시군구청 민원실에 가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의견이 있다면 내 집 공시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니면 너무 싼 거 아니야? 라고 의견이 있다면 4월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한국감정원 각 지사를 통해서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나면 4월 말에 공시가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 세부 데이터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5.99%가 인상이 됐고요. 서울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4.75% 인상이 됐고 경기 지역도 2.72, 인천 0.88, 세종 5.78% 인상이 됐고요. 대전 지역이 14.06%로 서울과 맞먹게 인상이 됐습니다. 아마 작년도에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아마 대전 지역도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 지역들도 부산, 광주, 전남 각각 인상이 됐고요. 6대 광역시 중에서 대구가 0.01%, 울산이 1.51% 인하가 됐고요. 그 외 지역들도 모두 인하가 됐습니다. 서울 지역만 따로 놓고 보면 서울 전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4.75% 인상이 됐고요. 강남구가 25.57%로 가장 많이 인상이 됐고 그 뒤를 이어서 서초구가 22.57%, 종파구가 18.45% 인상이 됐고요. 그 뒤로도 양천구, 영등포구, 성동구, 용산구 순으로 각각 인상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예상보다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을까? 역시 작년 말에 발표했던 12.16 대책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인다라고 얘기했었죠.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시세 비교했을 때 시세가 9억부터 15억 원까지는 현실화율을 최대 70%까지 맞추겠다라고 했고요. 15억부터 30억까지는 현실화율을 최대 75%까지 그리고 정말 고가주택인 30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공시가격 인상률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상된 공시가격이 보유세를 얼만큼 증가시키는지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5개 단지로 예를 들었습니다. 이 5개 단지를 각각 하나만 가지고 있는 2일 주택자라면 먼저 강남구 A단지 같은 경우에 2019년엔 보유세를 약 419만 원에서 2020년엔 610만 원, 약 2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고요. 강남구에 있는 B단지 같은 경우는 2019년엔 보유세가 약 695만 원에서 2020년엔 1017만 원, 약 400만 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강남구에 있는 C단지 같은 경우는 2019년엔 보유세가 약 414만 원에서 2020년엔 602만 원, 약 2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고요. 서초구에 있는 D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엔 보유세가 약 1123만 원에서 2020년엔 약 1652만 원, 약 500만 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에 있는 2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엔 보유세가 약 245만 원에서 2020년엔 354만 원, 약 100만 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여기서 계산할 때 정부세는 1일 주택자이기 때문에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 이걸 다해서 최대 70%를 적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혹시 연령이나 보유기관에 따라서 이곳보다 조금 더 나올 수는 있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각각 단지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2주택, 3주택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도 예시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A단지와 B단지 두 개를 가지고 있다면 2019년엔 보유세를 약 3047만 원에서 2020년엔 약 5366만 원, 대략적으로 23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겠고요. 만약에 C와 D 두 개를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2019년엔 보유세가 약 3818만 원에서 2020년엔 6324만 원, 약 25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 B, C 3개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2019년엔 보유세를 약 5278만 원에서 2020년엔 약 8624만 원 정도 무려 3400만 원 정도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1주택자는 수백만 원 다주택자는 수천만 원의 보유세가 인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나 보유세 부담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빨리 금매물로 처분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매물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 먼저 1주택자부터 본다면 1주택자는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령자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 가지고 있던 그 기간에 따라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현행법이라면 두 개 모두 중복 적용을 해서 최대 70% 개정이 된다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1주택자는 실제적으로 수백만 원 금액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다주택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내지만 그분들 이미 증여나 주택임대사업자로 절세 전략을 세워놨고요. 설사 미처 절세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옆에서 느끼는, 밖에서 느끼는 그 수천만 원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부담이 돼서 집을 빨리 팔 것 같지만 다주택자는 그 수천만 원도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분들은 그런 보유세를 낸다 하더라도 나중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집을 팔 때 그 이상의 충분한 차익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세계 경제 위기가 오고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경제 부분에서 침체를 겪고 있고 부동산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분들은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 IMF, 그때도 그랬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하락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이 시기만 잘 버티면 됩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그분들,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다. 충분한 소득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아파트들도 시간을 지나도 반등할 때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겁니다. 보유세를 부담하고서라도. 그리고 설사 금매로 팔겠다고 마음 먹었다 하더라도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데 그렇다면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잖아요. 집을 보면 안 오니까 누가. 그래서 팔기도 쉽지 않다. 결국에는 매도보다는 보유 전략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금매물이 전혀 안 나오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누군가는 정말 그 보유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계산해 봐서 나중에 충분히 차익을 볼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보유세를 낼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금매로 물건을 내놓겠죠. 그런 물건들. 그리고 이제 6월 말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주는 이 조건 때문에 또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그 주택을 팔려고 금매로 내놓겠죠. 이런 금매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금매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언제 잡혀지느냐에 따라서 팔 수 있나 없나가 좌우됩니다. 만약에 한 4월 정도까지만 해서 코로나가 잡힌다면 5월, 6월에 사람들 집을 보러 다니면서 좀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이게 만약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버리면 정말 집을 팔 수 있는 시간도 없다는 얘기죠. 뭐 분양가 상한제를 3개월 유예했듯이 만약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 6월 말까지 그 기간도 한 몇 개월 연기시켜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시간이 촉박해집니다. 그러면 집을 가진 사람은 더 싸게 급급매로 나올 수도 있겠죠. 정말 싸게 집을 사고 싶다면 코로나19가 잡히기 전에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건강상에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면서 그런 물건을 살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니까 코로나19가 잡히기 전까지는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코로나19가 잡힌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가 장기화될지 폭락할지 아니면 되려 반등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잡힌 이후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금매물을 노리거나 아니면 실거주 때문에 반드시 주택을 구입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 관망하는 것이 좋다라고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